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이가 들면서 꽃잎이 시들듯이 입술이 마르고 얇아져서 일명 동안 연예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다들 이 하광과 입술의 비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뉴욕의 트리베카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시드니 콜맨의 책에도 이러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그림이 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인중길이입니다. 제가 이 시드니 콜맨 선생님께 2003년도에 방문할 당시에도 입술이 예뻐지려면 인중길이하고 아래턱길이가 1대2가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인중이 길어지면 입술의 지방이식을 해서 입술을 도톰하게 하더라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입술 지방이식으로 인중길이를 좀 줄어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드니 콜맨 선생님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방이식으로 좀 인중의 길이를 좀 줄어보이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서양인은 코 옆이 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도톰해지면 인중이 좀 짧아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인은 코 옆 꺼짐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도톰해지면 흑인 입술이나 침팬지같이 예쁘지 않은 입술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중 길이에 대해서 시드니 콜맨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았던 책의 삽화 같습니다. 얼굴 노화 과정을 보면 중력에 의한 처짐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처지니까 이마 거상술을 하고 볼살이 처지니까 안면 거상술을 하고 가슴이 처지면 가슴도 유방 거상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볼륨 소실로 인한 꺼짐 이런 것들은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번에 표정근으로 인한 구겨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톡스 주사로 해서 자꾸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하면 주름이 많이 가게 되므로 그 작용을 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광노화로 인한 피부 콜라겐 변성이 돼서 우리 아기들 피부는 뽀송뽀송하고 맨질맨질한데 나이 든 사람들의 손 등을 보면 이렇게 주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입 주위는 이런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도 있고 또 입술의 볼륨 소실로 인한 영향도 있고 또 표정근 입술 근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짜글짜글한 입가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광노화로 인해서 피부 콜라겐 변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50대 중판인 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연예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정윤희 씨였어요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좋게 본 그런 기억을 회상합니다만 가장 예쁜 외국인 연예인은 누구였냐 하고 물어보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상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얼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젊었을 때의 모습하고 중년의 모습 그리고 노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술의 볼륨은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입술의 볼륨은 많이 보완을 한 듯 합니다만 여기 하관의 비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젊었을 때하고 중년일 때하고 노년일 때하고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연예인 비율 혹은 동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율에 대한 고려가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 수술을 개발해서 노년의 하관 비율을 젊었을 때의 하관 비율 그리고 입술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을 개발하여 하고 있습니다. 동암 비율이라고 할 때 환자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간에 이마 비율이 크고 하관 비율이 이렇게 작은 얼굴이 아기 얼굴이라고 해서 동암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 크고 코 높고 이마 볼록하고 부위라니만 연예인 얼굴이다 하는 것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 얼굴은 연예인 얼굴이 아니고 성기 얼굴이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이마 비율이 증가하고 하관 비율이 감소하겠습니다. 전혀 동암 비율이 아니죠. 잘못 알려진 동암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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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